상세히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림으로 부진 것이 이해도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동 부엉으로 6에서 9mph로 바람이 불어서 다행히 시가지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소가 되는 저저저 불이 옮겨 붙는지 제가 사실 용독한 용독 들어가니까 어땠습니다만 주물 지인화는 전에 7시 35분에 어느 정도 주물을 지인화를 했습니다. 우리 산림은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이 지금 50에서 제가 소실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 옆에 사실 긴 석에 많은 모가집도 있고 또 많은 감독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사실 지금 많은 집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 나머지는 병원 갖다가 다 퇴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원자원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일만 하면 끝나고 지금 이제 용산 불은 지금 2,400명의 자원 인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은 군인이 지금 청소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이제 다시 불이 배산을 가지 않도록 우리 자물을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재민 지금 118명입니다만 빨리 지금 생활 안정을 찾아뵙니다. 3시 44분 됐는데 여기 38분으로 정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웅초등학교 비산에서 발화가 되었고 경수학교 1학년 생 3명이 성흥병원에 안치가 주어있고 사망은 되냐 하면 대동우방 뒤편에 보면 그 불티가 그걸로 튀어가서 이재명이 바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골짜기 암잔하고 단독이 하나 있어요. 그 단독에 사시는 79세의 노인 남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전소된 것도 물론이고 반소, 2층 집이 2층만 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명을 보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민들을 각 경로당으로 품산을 하고 응급구호 물품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호 물품 30세트, 고당 74세트 20세트, 이불 20세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거의 종료로 저희들을 보고 환영하는 그 산불 정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산림 도소방 헬기, 또 어제 소방차가 경주 울진 영철 불이 나서 전국에 이제 소방 헬기가 좀 많이 흐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침내 산림청장님과 우리 방제청장님 또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54년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 인근 공원에서 불이 나서 그 맥쾌한 연기가 먼 시가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에 불안하셨을 텐데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저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산불 관리도 정말 더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러한 산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될까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매우 조성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 이 산불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된 대로 한 2400년이 공원과 해경 그리고 해변대, 경찰, 자원봉사들이 포함해서 전부 마지막 남은 산불 불씨를 지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피해 복구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재민에 대한 각별한 생활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분란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도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신속하고 이전과는 다른 발상으로 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 사방 국가사업의 제1호 시동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통해서 우리는 검수방산에 가까울 정도로 녹화를 해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이와 같은 산불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화 입원이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복구된 새로운 모습이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의미와 그리고 사방의 기술을 전주로 간 포항의 도시 재생과 도시 공원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